오늘은 제가 암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리나라 암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요. 기대수명 83세까지 암에 걸릴 확률이 37.9%라고 합니다. 남자로 따지면 남자 80세가 되면 5명 중 2명이 암을 경험한다고 하고요. 여자 같은 경우는 81세가 되면 3명 중 1명이 암을 경험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한국인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는데요. 사실 이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기에 발견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걸리는 암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. 그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어떤 암에는 어떤 검진을 해야 되는지 또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 이외에 추가로 어떤 검진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많이 걸리는 10대 암을 보면요. 일단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를 말씀드리면 갑상선암, 폐암, 위암, 대장암, 유방암이고요. 그 다음에 6위부터 10위까지 말씀드리면 간암, 전리선암, 최장암, 담낭암, 신장암이었습니다. 이 중에서 1위부터 5위까지의 암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검진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갑상선암인데요.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갑상선암은 조기에 진단만 된다면 거의 100%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. 이 갑상선에 대한 검사를 해보셨을 겁니다. 혈액검사를 통해서 호르몬검사를 해보셨을 텐데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데는 혈액검사는 물론 기능을 보는 데는 좋지만요. 암을 진단하는 데는 혈액검사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럼 무엇이 좋을까요? 바로 가장 좋은 검사는 초음파 검사입니다. 갑상선은 워낙 목 부위에 표면에 나와 있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굉장히 잘 보입니다. 그래서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갑상선암이라는 것이고요. 초음파를 보면 굉장히 작은 결절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또 결절이 있다면 사이즈가 크지 않다면 그것이 크는지 추적관찰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보면서 이것을 미리미리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. 첫 번째로 갑상선암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폐암인데요.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죠. 국가에서 주는 검진이 있고요. 그때 우리가 꼭 하는 것이 바로 흉부엑스레이입니다. 이것이 바로 폐암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폐질환 또 폐결핵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요. 흉부엑스레이만으로도 폐암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리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100%는 아닙니다. 주위에서 보면 검진을 받아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폐암이 진단됐다 이런 경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 이유는 엑스레이만으로 100% 진단이 안됩니다. 물론 엑스레이로 굉장히 많은 부분 7,80%는 알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걱정이 되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요. 흉부 CT입니다. 그런데 CT를 찍는 것 자체가 방사선 노출 때문에 자주 찍는 것이 걱정이 되죠. 그래서 요즘에는 저선량 흉부 CT가 있습니다. 이것들을 통해서 폐암을 검사할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찍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고위험군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담배를 평상시에 많이 피우는 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음식 탄 냄새를 많이 맡은 분들 여성분들이 그렇게 돼서 폐암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고위험군인 경우에는요. 엑스레이만 찍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흉부 CT를 한 번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.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면을 한 번 정도 체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암과 네 번째 대장감은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위암과 대장암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내시경 검사입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위내시경, 대장내시경을 하루에 하는 경우도 많죠. 저도 주기적으로 한꺼번에 하루에 날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. 내시경을 통해서 위암과 대장암은 미리미리 발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. 물론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상이 있거나 당연히 해야 되고요. 증상이 없더라도 위에 대한 검사, 대장에 대한 검사를 중년 이후에 한 번씩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또 용종이 만약에 있다면 이 검사 간격을 좀 더 줄여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대장에 용종이 있어서 그것을 띄워내고 선종 같은 게 있어서 띄워냈다 한다면 그것이 또 생길 수 확률이 높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마다 한 번씩 대장내시경을 권장하고 있고요. 그렇지 않다면 5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죠. 또 가족력도 중요하죠.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.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좀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 중요합니다. 제가 사실 이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어느 주기로 해야 되는지 어떤 분은 더 빨리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한 번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유방암입니다. 사실 여성암 중에서는 이를 차지하고 있고요. 국가건강검진에서 유방엑스레이를 촬영해 주는 경우도 있죠. 나이에 따라서. 근데 이 엑스레이 검사가 또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동양인들은 치밀유방이 많은데요. 치밀유방이 뭐냐면 유선조직이 양이 많고 촘촘해가지고 엑스레이 투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이라든가 이런 양성종경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유방초음파 검사입니다. 그래서 이 엑스레이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함께 하면서 서로 보완되는 검사를 하면서 좀 더 유방암을 빨리 찾아낼 수 있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암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요. 각종 암 종류별로 조기진단하는 검사법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증상이 없다고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한번 해보시면서 미리미리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 조기진단만 되면 치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바로 암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각실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